해가 뜨기 15분 전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지겼습니다. 와, 해가! 해가 뜨기 15분 전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겼습니다. 해가 뜨기 15분 전입니다. 해가 뜨기 15분 전입니다. 꽃보다 패밀리! 꽃보다 패밀리에 슈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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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러 지금 회도지 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행주산성입니다. 이렇게 두께 입었죠? 해를 보면 해가 뜨겁다니까! 그러니까 엄청 덥죠? 맞아요. 근데 아직 날씨가 겨울이라 추워가지고 해가 떠도 추워요. 그래서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행주산성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회도지를 잘 볼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가 만나요. 이제 저기 아녀를 들어가야 돼요? 네. 거의 다 먹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먹어야 돼요. 저 좀 띄워均이qual 오늘의 홈페이지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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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논 자고 있습니다 두논 자고 있습니다 두논 15분 전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움직였습니다 우리 이제 가자 해 떴쪼나 이만큼 가야지 와 해 나 진짜 글자 이런거 보여? 네 저기야 저기 어디 저기? 아니 레이저 있는데 그게 동그란거 있지? 응 그게 해야 전혀 엄마 아빠가 3개 있는 장난감 다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행복하고 저거 빨리 넣게 해주세요 어 2019년 모두 대박 나시구요 우리 꽃보다 패밀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학원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마세요 파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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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